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참맘 라디오 천혜장입니다. 이렇게 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새벽이죠. 6시. 6시 하면 땡 하면 천혜장과 함께하는 겁니다. 1년 365일 풀가동이에요. 풀가동. 앞으로 10년 동안 해야 하는데 이제 7년 남았나요? 7년 남았으니까 부지런히 합시다. 부지런히. 꾸준하게 가다 보면 10년 갑니다. 벌써 우리 길이 흘러왔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 성실하게 꾸준하게 하다 보면 시간도 잘 가고 하는 일도 잘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침에 일어나기가 참 힘들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더라고. 예전에 로마 황제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날 자기 스스로한테 했던 말이 있답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짤막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로마 제국의 16대 황제죠.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그 자신의 책 그 명상록. 명상록에서 아침에 일어나기 어려운 날에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어려운 날에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조언을 하는데 나는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일어나야만 한다. 나는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일어나면 한다. 나는 그 일을 위해 태어났고 그 일을 하기 위해 세상에 왔다. 나는 침상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온기를 즐기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다. 식물도, 새도, 거미도 자기 할 일을 다 하면서 우주에 기여하는데 나는 인간으로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을 거부하는가. 과연 나는 분투하기 위해 태어났는가. 아니면 잠자기 위해 태어났는가. 아침잠은 달콤하지만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매일 분투해야만 한다. 당신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특별한 존재다. 그것을 명심하고 당신만의 멋진 삶을 일구어 나가보자. 아주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저도 그래서 이불 속에서 꿈틀거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여러분 앞에 떠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하잖아요. 태어난 것만으로도. 하여튼 그걸 명심하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멋진 삶, 천회장의 멋진 삶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달려가 봅시다. 알겠죠?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쉴 틈 없이 할 테니까 귀가 따갑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있어요. 무디스. 이 무디스가 있는데 이 무디스가 삶은전자에 대해서 1분기 반도체 부분 대규모 적자가 신용도에 부정적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다만 하분기부터는 반도체 부분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글로리아 취엔 무디스 연구원이 27일 날 그럽니다. 1분기 메모리칩 산업 경기 둔화를 주요 이유로 해가지고 반도체 부분에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다면서 대규모 적자는 신용도에 부정적이지만 삼성전자의 풍부한 현금 보유를 감안하면 여전히 관리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삼성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이 63조 7,454억 영업이익은 6,402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동기 대규모 매출액은 18% 정도 영업이익은 95.47% 감소를 했고 이 반도체 부분은 각각 매출 13조 7,300억 그리고 4조 5,80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동기 보니까 매출이 26조 8,700억 영업이익이 8조 4,500억 원이죠. 이거와 비교하니까 매출은 반토막 났고 영업이익은 무려 13조 원이 줄었다. 엄청나게 줄었네. 13조. 다만 무디스는 하반기 산문전자 그 반도체 사업의 그 부문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하는데 글로리아 연구원도 재고가 줄어들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죠. 이로 인해서 삼성전자 현금 완충력 감소가 완만한 수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상장 둔화로 인해서 실적 개선 폭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고 전망을 하고 있고 글로리아 연구원은 실적 개선에 실패하고 보유 현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면 신용도는 매우 분명하게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은 전체 매출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영업이익 비중은 약 55% 이른다고 지적을 하죠. 이렇게 높은 고객사 재고 수준으로 인해서 메모리칩 수요는 작년 4분기부터 감소를 합니다. 삼성은 2분기에도 제한적인 실적 개선을 보일 전망인데 재고 감소하고 전체 수요 회복에 힘입어서 하반기에는 점진적인 회복이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글로리아 연구원은 올해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삼성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현금 지출을 유지할 것이에요. 이로 인해서 5조에서 10조원 정도 수준으로 2년 현금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디쓰는 이밖에 다른 영업 부분 실적도 전년 대비 약화됐지만 하반기부터 나아갈 것으로 봐요. 글로리아 연구원은 하반기 시장 회복과 제품 차별화 전략 등을 인해서 모바일이나 네트워크 솔루션, 가전제품 등 이런 부문 실적도 개선될 것으로 현재 기대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안 좋더라도 삼성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삼성자가 지난 27일 실적 발표했죠. 실적 발표와 함께 최대 25%까지 반도체의 감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5%까지 그래서 디램 현물 시장도 즉각 반응을 해요. 꿈틀거립니다. 꿈틀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아직 예단하기에는 이른데 조금씩 시장의 바닥을 다지면서 수요 회복에 다가서는 신호로 추정이 된다고 하죠. 시장조사기관 디램 익스체인지에 보니까 범용 제품 DDR4 8기가짜리에요. 3,200. 이게 평균가가 삼성전자 실적 발표 직후인 27일, 28일 양일간 1.601달러를 기록을 합니다. 1.601달러를 기록했고 실적 발표 전인 26일이죠. 대비했을 때 0.19% 정도 오른 수준이에요. 또 차세대 제품인 DDR5 16기가짜리 4,800하고 5,600짜리도 27일 날 0.48% 정도 상승을 했고 28일에는 이를 유지를 했어요. 현물 가격은 소매전 거래 가격을 의미하는데 주요 매출을 차지하는 기업 간 거래죠. B2B에서 고정 거래 가격보다도 통상 3개월 앞서서 움직이는 지표입니다. 디램 현물가는 지난해 3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달 들어서 조금씩 진정세에 저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자사인 재고를 소진 중이라고 고정가는 하락세인데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니까 PC용 디램 범용 제품의 4월 평균 고정가가 전월보다 19.89% 내려서 1.45달러로 짓게 됐고요. 트렌드포스는 공급사들이 생산량을 줄였는데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죠. 가격이 한 20% 가까이 급락을 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업계에서는 디램 현물가의 반등 조짐이 삼성전자 감산 확대 소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삼성은 실적 발표에서 감산을 지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에 따르니까 삼성전자 DS 부분은 2분기 들어서 당초 목표 생산량의 15% 압박에서 감산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감산 규모를 20%에서 25% 수준으로 늘려가지고 시장에서 수급 균형을 맞추겠다는 구성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투자나 KB증권 등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는데 대만과 중국 등지에서 고객 주문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현물가가 오릅니다. 그럼 고등가가 오를 거예요. 분명히 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삼성전자가 초유의 반도체 1분기 적자를 기록했죠. 그 상황에 3월달 보니까 산업활동 동향에서 나타난 이 반도체 생산과 출하, 재고 등 지표는 저를 대비했을 때 호조세를 띄고 있어요. 호조세, 호조세를 띄고 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이죠. 2009년 때와 그 초와 약간 유사한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실제로 물건이 잘 팔려가지고 생산을 늘릴 결과가 아닌데 직전까지 큰 폭의 감수세를 연속해가지고 겪은 데 따른 기저효과 이 기저효과가 부각된 것으로 봐야 하죠. 정부는 반도체 분야의 그 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3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니까 지난달 반도체 생산은 전월 대비 35부 정도 크게 뛰었고 2009년 1월 이래 14년 2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입니다. 반도체 생산 증가에 힘입어서 이 광공업 생산 역시 5.1% 늘었어요. 2020년 6월 그 이후로 33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언뜻 보면 아무리 했던 반도체 업황이 3월 들어서 다시 활기를 띈 것 같은데 좀 더 긴 시계열로 살펴보니까 착시에 불과해요. 이 반도체 생산은 지난해 하반기 들어서 12월을 제외해서 모든 달이 전월 대비 마이너스였고 올해도 1월은 마이너스 5.6% 2월은 마이너스 17% 기록했습니다. 작년 3월과 비교하니까 무려 26.8% 줄었는데 이년 8개월째 감소세라고 합니다. 감소세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1년 전 그 1분기와 비교해도 33.8% 줄었죠. 그 반도체 등 그 제조 광업 그리고 전기 가스업을 모두 아우르는 광공업 생산 역시 1분기 전체로 봤을 때 전분기 대비 감소세를 이어갔고 이 광공업 생산의 전분기 대비 증가율이 22년에 2분기에는 마이너스 2.3 3분기에 마이너스 2.4 4분기에 마이너스 2.4% 올해 1분기는 마이너스 0.6% 등 4개의 분기째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에 비춰봐도 현재 반도체 업한 부진의 타격은 극심한 모습이고요. 삼성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6,402억을 기록했다고 전날 공시했습니다. 전년동기 대비 95.5%에 급락한 것이고 특히 그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죠. 이 DS 부분에 영업 손실이 4조 5,800억 원에 달아요. 사상 최대 적자 규모를 기록했고 삼성의 그 분기 영업이익이 1조 밑으로 내려간 것과 이 반도체 부분에서 분기 적자를 기록한 것은 모두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입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분기 기준 최악의 성적표를 거둔 그 와중에 산업활동 그 석표 지표에 보니까 반도체 생산이 호조세를 띈 것은 2009년 초에도 나타난 현상이더라고요. 2009년 1월 반도체 생산은 전월 대비 36.6% 급등했죠. 하지만 그 직전까지 지표를 보니까 2008년 10월에는 마이너스 11.9 11월은 마이너스 21.6% 12월은 마이너스 18% 등 내림세가 두드러졌어요. 통계청 관계자도 직전까지 누중된 감소분에 따른 기저효과가 2009년과 23년 모두 동일하게 나타난 것이라고 하죠. 출하고 재고 상황도 전월 대비로 다소 개선이 됐는데 이 반도체 출하는 한 달 전 대비 47.2% 증가를 했고 재고는 4.7% 정도 감소했죠. 하지만 1년 전과 비교해 보니까 출하가 18.3% 줄고 재고는 43.4% 쌓이는 등 반대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통계청의 경제동향 통계심의관이 그래요. 계약 일정 등에 따른 일시적인 요인으로 봐야 한다. 출하는 그 시기에 따라서 월별 등락폭이 큰 수치이므로 여러 상황을 따져볼 때 반도체는 부진한 추세로 봐야 한다고 그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부는 앞으로도 생산과 소비와 투자 세 가지 측면 모두에서 이 반도체가 하방 리스크이자 복병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는데 기재부도 이날 3월 산업활동 동향미 평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생산 측면에서는 글로벌 경기 회복세 약화 가능성과 이 반도체 등 주력 IT 품목의 수출 부진 등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해요. 이 반도체 감산에 따른 단기적인 투자 조정하고 건설 경기 불확실성, 가계부채 부담 등이 향후 소비 투자 측면의 리스크 요인이 될 것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 시기가 불투명한 가운데 경기도 좀처럼 약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 변동치가 전월 대비 0.6%포인트 상승해가지고 두 달 연속 소폭 증가수 이어갔고 단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지표 추세는 추세 기준선보다 아래인 99.9%로 기록해서 부진해요. 앞으로 반년 정도 앞이 경기 상황을 예측하는 산행종합지수 순환 변동치도 0.3%포인트 하락을 해가지고 5개월째 악화 1호라고 합니다. 산행지수의 부정적인 흐름을 볼 때 상조하고 일 것이라는 정부 예상이 어그러지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통계청은 현재 정부가 상조하고 전망의 동력으로 보고 있는 글로벌 경기 회복 여부나 반도체나 IT 산업 경기 상승 흐름은 산행지수에서 고려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산행경기종합지수를 구속하는 요소는 재고순환지표, 경기심리지수, 기계류대수출화지수, 건설대수주액, 수출의 물가 비율, 코스피, 장장기금리차 등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닥치면 언젠가 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요. 삼성전자의 현금 보유액이 100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죠. 경쟁업체인 애플이나 뭐 TSMC 2배 수준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이 회사가 보유한 현금은 한국기업이 보유한 총 현금의 10% 수준에 달했다고 하죠. 넉넉한 실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초격차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삼성에 따르니까 지난 3월 말 이 회사가 보유한 현금 승자산은 108조 1,800억 108조 1,800억으로 지켜됐어요. 지난해 말은 115조 2,300억 보다도 7조 5백억 가량 줄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6,402억이죠. 전년동기 대비 95% 정도 감소한 데다가 이 기간 설비 영국개발 투자비로 17조 2,800억을 지출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이어진 회사의 보유 현금 100조 원 기록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연말 기준 2020년 삼성전자 현금은 121쪽 8,957억으로 사상 최대 찍었고 이후 현금 부유액은 쪼그라들었는데 현금이 넉넉한데다가 재무 구조도 탄탄해요. 올 3월 말 부채 비율은 26% 수준에 불과합니다. 삼성전자가 보유한 현금은 경쟁업체를 압도합니다. 예플이 보유한 현금이 지난해 말 483억 4,400만 달러 완화로 환산하니까 한 64조 2,900억 정도 돼요. TSMC 현금성 자산은 올 3월 말 66조 9,8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경쟁업체인 하이닉스하고 미국 마이크론의 현금성 자산은 각각 6조 1,300억 12조 4,1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가격이 폭락하는 등 팍팍한 경영 환경에 봉착을 했는데 이 같은 여건의 대규모 대규모를 투자를 이어가는 절약은 경쟁업체를 압도한 현금성 자산이겠죠. 삼성은 올해 설비 투자를 지난해 수준만큼 이어갈 계획입니다. 삼성이 이 같은 행보는 경쟁업체와 대조적인데 하이닉스는 올해 투자 규모를 지난해 대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고 미국의 마이크론도 올해 설비 투자 한 30% 이상 축소한다고 합니다. TSMC도 올해 시설투자 목표액을 한 320억에서 한 360억 달러로 제시했고요. 지난해 시설투자액 대비 한 11.8% 줄인 거죠. 이렇게 경쟁업체가 투자를 줄이는 동안에 삼성전자는 투자를 늘리면서 초격차 우위를 확보할 심선이에요. 이 같은 초격차 행보는 100조원 규모의 현금이 뒷받침된 결과다. 뒷받침된 결과라는 그 평가도 있어요. 1990년에서 98년 2007년에서 2009년 등 반도체 가격이 폭락한 이 빙하기를 겪어본 삼성전자가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역발상 투자를 이어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잘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